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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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씨 네 좁재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셋이서 쿠키를 만들겁니다 백령스쿨 스페셜 게스트 우리 국제비 현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킹이 어때요? 스페셜 게스트로 나오는데요 제가 무려 이 백령스쿨에 전학으로 오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백령스쿨을 하는데 와 정말 진짜 큰 영광입니다 네 저는 좀 폐교 한표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백령스쿨 아직 폐교 안 됐더라고요 안녕 안녕 진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서 이번에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복 셰프만 믿고 가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설탕 반 컵 반 컵 반 컵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설탕을 120ml 이게 설탕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설탕 맞아요 저게 현재 저희의 그 에스프레소 꽉 차는 꽉? 어 꽉꽉 아 꽉꽉 이거 어차피 반이어서 맞아 하나 넣고 나이스 그리고 이걸로 한 세 번? 흑설탕을 세 번? 어 세 번 꽉 차죠 하나 하나 어 부족하나? 하나 이렇게 하고 흑설탕이 좀 부족한데요? 이제는 한 스푼 반이에요 혹시 흑설탕 어디 있죠? 흑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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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I found it Oh my god 흑설탕 색깔이 좀 색깔이 좀 갈색이긴 하지만 흑설탕 있네 흑설탕도 있네 아 오케이 하늘에서 흑설탕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한 스푼 반 넣습니다 오케이 자 열고 자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손 소독을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나랑 손 소독을 손 소독을 이제는 반약 수칙을 네 잘 시키는 아이디 어우 냄새 아주 좋구만 좋구만 네 냄새인데 자 설탕 한 번만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 오 예스 이것까지만 넣고 장갑을 넣읍시다 예 나와주세요 사팟 사팟 원 원 나와주십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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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자 소금 소금 장갑 끼고 원 티스푼 원 티스푼 원 티스푼 소금 오늘 쿠키데이에서 쿠키를 만든다고요? 쿠키데이야? 몰라 쿠키데이요? 쿠키데이가 뭐야? 쿠키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본다 전 처음 들어본다 야 빼빼로데이는 들어봤다 어 그거는 안 들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났어? 어 지났지 나도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데이인지 모르고 빼빼로 하나도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나 일부러 안 먹었어 빼빼로데이 날에 빼빼로데이인지 모르고 빼빼로 하나도 안 먹었어 베스트 래퍼 자 이거를 자 새로운 게 진짜 많이 나왔네 막 무슨 그리고 단어 라떼는 말이야 아몬드 페빼로가 제일 맛있어 라떼는 말이야 아 누드 페빼로랑 빨간색 그거 오리지날이랑 소록색 아몬드밖에 없었는데 그럼 나도 라떼는 벌써 많은 게 나왔더라고 나 오리지날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리지날 나 소금 소금 오케이 자 자 씁니다 해줘 뭐하면 되죠? 이거 두 번 꽉 차서 소금 맛돼 이거 아 이거 소금 맛돼 맛볼래? 두 번? 어 원 and then 그럼 더 하자 투 자 버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러면 버터가 지금 버터가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버터 여기 있어요 버터 여기 있네 버터 여기 있어요? 소금을 넣지 않은 코킹 버터 오 나이스 플레인 버터 제가 버터를 아 얼을 수도 있다 잘라야 돼요 이거 자르고 나이크 있나 위에 나이크 컬 컬 여기 위에 빵이야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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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오 펠릭스 I found it 오 무섭다 무섭다 오케이 이렇게 딱 그걸로? 이게 딱 맞춰서는 아 진짜? 아 오케이 칼로 맞아야지 칼로 칼로 할까요 이걸 이거 봐야지 야 그거 비벼왔어 시시만 믿고 가요 베스트 쉣 딱 충분해 아 그러면 한 이 정도? 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이만큼? 이만큼? 되게 많이 씁니다 맞아 되게 많이 쓰긴 해 충분해 야 그 댓글 어떻게 봐 댓글? 아 오케이 잠깐만 약간 약간 아 네 내가 씁니다 이만큼 쓰는 거야 이거? 이만큼? 어 맞아 맞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빅 있어 오케이 스탑 근데 안 들어가 괜찮아 이거는 어차피 이게 아니 이거 녹음 팬 냉비 있나? 냉비 프라이팬? 어 프라이팬 아니야 이걸로 이걸로 해서 이거 녹아줄 수 있어 얘들아 손 조심해 조심하겠습니다 이거 멜트 녹아줘 오케이 따뜻하게 오우 댓글 좀 카메라 10센트로 업그레이들 여러분 아 잠깐만 적극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 오 보이나? 됐어? 좀 더 가까이 갈까? 너 승민이 계란프라이 잘 만들잖아 계란프라이 만들잖아 계란프라이 만들잖아 좀 더 가까이 요새 계란에 좀 빠졌어 됐다 여러분 얼굴 잘 보이시나요? 안녕 어? 좀 더 잘 보인다 아 좋네 좀 더 가까이 왔네 오케이 잘 보여요 좀 더 가까이 잘 보여요 오 예아 싹 워터 깜짝 싹 마이 캣스 네임 이즈 쿠키 쿠키? 아 마싱 쿠키? 귀여워 하이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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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아 승민아 좋아 좋아 헬로우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오빠 되게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막 들어야겠어 이 정도가 빨리 도와야겠다 조심해 뭐야? 너무 뜨거운 거랑 탁 아 조금 탁 아 이거 아까부터 했어야 됐네 아 차라라 뭐 하고 계란도 입고 오케이 다이스 자 댓글 좀 보면 응 힝 배고파 끄크 쿠키를 네 이 옷 에트로입니다 쿠키 몇 개 만들 거예요? 음 이만큼의 쿠키를 한 여섯 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개 충분할 것 같은데 여섯 개 여섯 개 좀 빠르게 만들어주고 양구가 쿠키에 머리 머랭 안 들어가지? 머랭? 머랭? 처음이야 처음 들어봐 이건 간식이지 왜지? 어 안 들어가 있지? 어 야 젤리도 있는데 젤리도 간식을 줘 응 음 맛있는 머랭 아 이거 치워달라고? 아니 치울 오케이 치워도 안녕 모랭모자 어 내가 스민스완 모랭모자 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와서 ASMR을 할 수 있죠 아 마이크 여기지? 아 그렇구나 ASMR 맞나? 잘 돼요? 잘 들려요? ASMR처럼 들려요? 보고 ASMR처럼 잘 들리나요? ASMR 족제비의 ASMR 자 그것도 잘 되고 있나 어 오케이 뭔가 녹아가 있다 뭐야? 아 잘린 줄 알았잖아 스민이도 ASMR 한 번 ASMR이요? 어 일로와요 애들한테 뭐 사랑스러운 얘기를 한 번 하하하 뽀뽀뽀뽀 뽀뽀뽀 오오 너무 놀랐다 나쁘다 아 버터 진짜 어려워 이거 애큐 아 그냥 금방 녹는다 이거 아니다 아 반은 반어 사라졌네 그러니까 반 녹았네 아 근데 요리하는 과정이 좀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핸드폰 두고 갈까 어 좋아요 그치? 네 제가 잘 한 번 해볼게요 네 사장님 찍어주세요 오케이 이야 지금 이렇게 이게 원래 진짜 이만했는데 진짜 이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 안 나왔어 맞아 반도 안 나왔는데 아 오케이 셀카 한 번 찍을까요? 셀카? 좋아 하나 둘 셋 됐스 좋아 좋아 내가 갖다 놓을게 내가 갖다 놓을게 귀엽네 지금 너가 하고 너가 귀엽다는 거야? 아이 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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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댓글에 아 영보아 너 진짜 귀엽다고 아 영보아 너 진짜 귀엽다고 쓰니까 그래서 내가 아 댓글에 귀엽다 난 너가 성적을 하고 아 깜짝이야 내가 귀엽다고 말한 적 없다 아 귀엽다 이런 줄 알았어 아 귀엽다 이런 줄 알았어 쏘리 귀엽다 굿굿굿굿굿 쿠키 아 야 나 계란후라이더 만들까? 어? 난 계란후라이더 어떻게 해? 와 만들 수 있어 우리 계란 많아 근데 이거 먼저 나 다 녹이고 뭐해? 다 녹이고 오케이 아 이거 안 녹이고 이거 좀 남았잖아 이거 다 녹이고 나한테 알려고 야 나 인덕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인덕션? 어디 쓰고 싶어? 이것도 불이야? 나 더 하고 있어 아 아 불긴 불이야 여긴 안 써서 모르겠다 아니 근데 뭐 이거 그 프라이팬이 이거 카드밖에 없어?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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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 거 같아 놀라세요 네 계란후라이브 근데 이거야? 어 너 요즘사람이구나 요즘사람? 요즘사람? 잠깐만 흑설탕이 흑설탕이 자 실패 다음 기회 아니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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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기름 지금 불 나와? 응 이제 곧 들어와 뜨거워 여기있다 앙 아 이제 반팔 입고 이제 요리하니까 되게 벗을래 잘생긴 모습이 용고가 예스 다 됐어? 조금 남았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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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보다 많아서 그냥 다 끝나고 조금 빼면 될 거 같아 버터가 되게 맛있게 생겼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지워보신 맛을 드렸죠? 내가 도와줄게 야 털 음 버터 힘이 아니야? 야 뭐야 카디건이 껌증새우 다 붙었어 용복 오빠 오늘도 끝내주게 멋지네요 아 오케이 야 이거 끝나면 되지? 끄면 되겠지? 저희는 지금 쿠키를 만들고 있어 쿠키인거에요? 떴어 응 이걸 조금 빼고 하이 하이 여러분 오케이 다 가져온다 버터 넣는 거야? 응 버터를 넣었어 버터를 아까 미리 부어놓은 리스크가 있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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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똥그라테고 리스크 여기 있다 어? 나 오늘 똥그라테 리스크 나는 리스크 오케이 오 넘어 수능 공부 때려치우고 보았어 안 돼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 야 수능 얼마 안 남았더라 수능생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파이팅 수능? 응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야 쿠키 닮았다고? 쿠키를 닮은 건 어떤 뜻이죠? 해줄 수 있어? 이거? 계속 토하면 돼? 아 계속 토하면 돼 그렇지 승민아 도토리 같아 도토리 동그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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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생이라 했어 내가 수험생을? 수능 보는 수험생이라고 얘기하려고 나와 수험 보는 수능생이라고 얘기할 뻔했네 감기 안 걸렸어 맛있게 만들어줘 옥수수 같다고 옥수수 같은 것도 뭐가 옥수수 같아? 내 얼굴이 아 얼굴이? 뭐야 승민 옥수수 승민아 괜찮은거지 이거? 애매해 귀엽다 지금 요리가 너를 그러니까 이게 너를 경고하는 것 같은데? 어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나오면 돼 야 너가 주소권을 딱 잡고 출되게 네가 해야지 금방 벌칙해진다 맞아 이 색깔이 맞아 벌써 맛있겠는데 근데 요대로 익혀도 맛있는 쿠키가 나올 것 같다 뭔가 느낌이 들 아 진짜? 난 안 그럴 것 같아 딱 그에 나오는 게 딱 좋아 승민이 귀여워 승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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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만들 때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야? 그치 막 다 접고 혼자 오븐에 넣고 뻗고기고 그치 다 하고 니 위스크 보단 기계로 해 그나마 좀 더 편해 맞아 상관없어 새벽에 막 라우니를 만들었잖아 아 그러네 오케이 맛있는 거 만드는 거 진짜 리스펙 자 우리 현진 네 계란을 하나 야 언니 이거 올려놔셨구나 여기 켜져 있는 거야 나 꺼져있는 거 같은데 꺼져있는 거 같은데 꺼져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얘 꺼져있었어 이거 어떻게 켜? 이거? 이거 어떻게 다 켜? 오케이 된 거야? 응 가장자리는 왜 이렇게 물고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소스야? 소스가 아니고 약간 그 단 것들 다 밀가루 넣는 건가? 응 아직 이거 계란만 넣고 그리고 그리고 야 나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어떻게라도 할 때 나중에 야 어떡해 야 나 한 손으로 야 나 한 손으로 다 들어가봐 요리할 땐 못 뿌리면 안 돼 요리할 땐 못 뿌리면 안 돼 어우씨 이거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나한테 줄 거야 언니는 달성이지 또 저 오케이 잠깐만 이거 그다음은 티스푼 승민스 오케이 이거 두 번 여기 안에다가 야 이거 숙제에서 많이 뿌던 거다 그 안에 바닐라 맛 나는 맞아 바닐라 엑스트랙트 우선 한 번 미안 오늘은 성공해 달래 맞네 원래 한 번도 성공 못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다 성공했어 미안 미안 우리만의 스타일로 성공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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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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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여하여 이게 댕댕 스쿨의 매력 우리만의 매력이지 그럼 그렇지 와 진짜 힘들다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야 맛있는 냄새라고 하나 넣었다고 맞아 바닐라 바닐라의 힘 오케이 오케이 야 그거 불 들어 하실 거야 꽃 불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 옅 옅 오케이 옅 옅 옅 옅 오케이 야 몇 개 옅 잠깐만 이 enormously 따라왔지 이제 필요 없어 업 이제 필요 없어 어? 어? 오래 땅 오늘 이제 필요 없어 어 이제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돼? 어? 뭐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 밀가루. 그리고 베이킹소다 있어. 베이킹소다. 그냥 계단하게 내어주면 되겠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하프 TSP. 이걸로 하프 TSP. 아니, 내가 이거 베이킹소다 맞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 너 세게 봐. 아니, 나한테 찍어 먹어버렸다. TSP. 재밌어? 이 밥만 넣어. 이 한 번만 넣어줄 수 있어. 응?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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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쏟아나는거?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 근데 맛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그치 원래 맛은 안 나는데 괜찮은가? 자 한 스푼을 넣어줘 이거 맞지? 한 스푼 딱 넣어주고 몰라 밀가루가 뭐하고 싶어 뭐야 소금이여 너 그리고 고타 이거 넣었나? 이거 넣으면 돼 어 넣으면 돼 오마이갓 털어? 털어? 어 잠깐만 이거만 넣고 야 진짜 계란후라이 내일쯤 되겠다 아래 이게 밀가루가 확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고운 밀가루 어 털어볼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복빛 파티시에 리렛 이렇게 왔어 몰랐네 스페출라 앞치마 입고 꿈바칠 재밌지 않겠니? 재밌죠 상빈이 너무 있다 계란 프라이 이쪽은 안되고 있네 다섯 원짜리 됐어 오케이 언젠가 내일쯤은 오네 자 승민이 계란 프라이 하고 아 제가 해요? 얍 아 이거 할래? 이거 한번 해보자 현진이 한번 턴을 해주고 싶어서 이거 그냥 믹싱 말고 이렇게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이거 폴딩을 해내야 돼 응 오케이 맞아 맞아 그렇지 됐지 됐지 좋아 잘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것도 다 놨고 거의 다 왔어 아 진짜? 어 거의 다 왔어 초콜릿 초콜릿 준비하고 야 민초코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해 야 설마 여기 민초파 없냐? 나 민초 엉봉이는? 나는 민초를 좋아하진 않은데 한번 먹어볼게 이런 근데 나는 형 별로야 진짜 그 정도라고? 왜 굳이? 야 그냥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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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맛이 없 그냥 야 그렇게 야 너 너 지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나는 모르겠어 치약 치약 맛 맛있다 펼치약? 치약 맛인데 맛있는 치약 맛이지 맛있는 치약 맛 아 오케이 근데 그게 안맞는 사람들은 진짜 고수도 약간 비누맛 나고 그런 근데 난 고수도 좋아 고수 못 먹어 고수에서 약간 인조 인조적인 그게 유전자가 나 고수는 진짜 못 먹겠어 응 근데 가끔 가끔 그냥 고수가 들어갔나? 할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중수 정도네 그렇지 초중수 밀타는 물처럼 나와가지고 계란 라이 기가 이렇게 보여줄게 아니다 아니다 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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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뽀기의 레시피야? 뽀기? 어 근데 이 레시피는 처음이야 나도 새로운 쿠키의 레시피였어 챌린지 좀 더 찾아봐서 좀 믹싱을 했지 오 좋아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돼 잘하고 있어 자 넣고 싶은 초콜릿 있으면 넣어봐요 오 마이 갓 오케이 그러면 초콜릿은 이거밖에 없어 응 네 밑에 넣지 봐야죠 예쁘지 우와 내가 이런 거 처음이야 그 에미넴 무는 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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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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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 푹 바라는 거 아닙니다 예스 예스 오 초콜릿 오 초콜릿 오 맛있을 거 같은데 진짜 야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아니 얘들아 반숙 좋아하지? 저는 완숙이예요 아 완숙이예요? 네 곤란한.. 곤란한가요? 아 살짝 곤란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종류가 한가지인데 반숙을 주세요 오 무섭게 생겼어요 계란 노른자가 혹시 아예 안 입은 건 아니죠?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아 그죠 다 된 거 같아 이게 최대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다 벗겨져 그러면 이렇게 하고 원래 이거 냉동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베이킹을 아 여기 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폭죽 터진 소리가 있는데 폭죽 소리 쭉 자 맛있게 했으면 보여 드려야지 여섯 개 하면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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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완숙으로 했어요 아 역시 승민씨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지금 먹을까요? 그리고 되게 묵다 그니까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이거 냉동에다가 오 마이갓 오오오오오오 원래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딱딱한? 괜찮아 원래 물렁물렁하는 거 맛있어 근데 또 딱 넣으면 그게 진짜 맛있게 나올 거야 걱정마 정말 많이 해본 느낌이 난다 승민이 1등 신랑감이 저요? 근데 예쁘게 나오지 않을 거 같아 쿠키 위에 꾸며볼까요? 쿠키 위에? 뭘로? 젤리? 아 나는 근데 쿠키에 젤리는 좀 그치 좀 그런 난 처음이야 이번에 좀 어긋나는 행위 저런 걸 위에 올려볼까?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여기가? 너무 많긴 한데 자 놓고 싶은 거 다섯 개? 여섯 개 놓고 싶었는데 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이스 오케이 그러면 나 뭐 놓고 싶어? 나 알파벳을 찾아볼까? 알파벳 알파벳이 있네 S T A Y를 찾으실까? 그럼 일단 젓가락이 있나? 젓가락으로 골라야겠다 A를 찾았어 아 이걸로 야 근데 이거 구우면 응 저거 글자 사라진 거 같지 않아? 아니면 여기다 그냥 크게 별로 이렇게 S T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아 그치 형 이거야 찾아봐 A 오케이 A 하나 찾아봐 아 이거 달보다 아닙니다 A 하나 찾았고 여기 T 하나 찾았고요 T 진짜 맛있게 나올 거 같은데 지옥에서 온 쿠키 지옥에서 온 쿠키라니요 아 근데 비주얼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을 거 같지만 그래도 맛있게 나올 거 같아 아니야 영모가 항상 비주얼도 괜찮은 거 그치 아 제 예상 글자 다 녹습니다 아 근데 이거 녹겠다 그래 진짜 아니 이거 이미 아니야 해도 돼 아니 굽고 나서 올리는 거야 어 그럴까? 굽고 나서? 그것도 좋지 의미 없을려고 올려주니까? 어차피 구운 굽고 나서 어차피 좀 살짝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하자 줄게 이렇게 굽고자 찾으면 되잖아 S랑 Y만 찾으면 되는데 맞는 말 있으면 돼 응 응 오우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이렇게 딱히 나오고 여기 지옥에 온 쿠키라니 나 이거 찾는 거 좀 찍어줘라 글씨들이 A, B, C, D 5분 예열하자 여러분 S만 쓰실까요? 5분 예열 미니 어 미니 했나? 했던 같은데? 뜨겁다 따뜻하지? S1 오케이 자 아 찾았다 S S 찾았어? 응 봐봐 S 오케이 그러면 이거 굽고 나서 놓을 거야 그 위에다가 지금 올려놓을게 아 지금? 오케이 민진아 안녕 아 안녕 지금 지옥에서 온 쿠키라고 열심히 찾는다 S T A Y? Y 나왔어 Y 하고 또 못찾어 아 그 다음 아 오케이 쿠키 잘 나오겠지? Of course Why not your You're so 하 나 나갈 거야 걱정하지마 그럼 맛없으면 어때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거지 스테이가 판단해야돼 아니 뭐 꽃 미리 해놓고 있을래? Y가 진짜 안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치워버리고 이악 꽃 마음에 드는 거 갖고 갈래? 어 나는 음 이따가 음 음 이렇게 해놓고 막막 놓을 거야 오 예 찾았다 와인 오케이 와 찾았어 누가 놓을 거야 S T A Y 하나씩 올려볼게요 어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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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는 한 번 올릴 거야 너 스테이 하나쯤은 해봐야지 야 나는 쿠키 위에 머랭을 하나 올려볼게 머랭? 어 좋은 생각 이거 내 쿠키 할게 응 스럽지 됐다 이거 카메라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 오케이 큰일 날 뻔 했잖아 와 핸드폰 던질 뻔 했어 S T A Y 좋아 그리고 모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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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용국이의 음 음 유니콘 유니콘 어 유니콘이라고 색깔도 다양하고 스테이 쿠키 모랭 쿠키 야 스테이 꽃 쿠키 그 다음에 모랭 태우고 스테이 스테이 야 계란을 먹을래? 어 계란 쿠키 이제 다 꾸몄으면 얼른 넣어볼까? 좋아 야 소금 3년승이나 소금? 응 아니 소금 안 묻혀 먹어 눈을 넣어버리고 눈을 넣어버리고 안 해먹어 나 소금 안 넣어버려 나 소금 안 넣어버려 아 완전 완전 넣어 I love this 이걸 좀 더 편해버리고 완전 물아 오케이 이렇게 넣어버리고 아 귀여워 이렇게 딱 초코칩도 있네 맞아 초코칩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현진아 오늘 몇 끼 챙겨 먹었니? 왜요? 기억이 안 났는데요? 야 자 안 먹어 먹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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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네 입이 좀 작지? 아 승민아 너는 좀 작아 빨리 잘 먹었다 Michelin egg 자 넣어볼까? 나 이제 끄었을까? 자 아 넣어보자 오케이 몇 분에 하면 돼? 15분 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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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야 머랭이 탄대 어 머랭이 탄다고요? 머랭이 마카롱 빼야 된다는데 아 아 빼야 돼요? 응 음 현진이 현진아 어떻게 할래? 머랭이 빼고 싶어? 난 죽도 있게 오케이 이거 대구인 거 맞지? 촬영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스테이 마음속 8번 출구야 귀엽다 야 이거 낀 거 맞지? 낀 거 맞쥬? 오케이 자 또 낀 거 맞쥬? 머리를 빼래 머리 빼래 조금 미안하다 빼래? 오케이 잠깐만 아니면 그냥 태워볼까? 내가 어디서 올라갔는데? 오케이 오케이 된 거 맞지? 몰라 괜하지 뭐 오케이 아 아 이제 된다 오케이 오케이 찾았으 오케이 자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스테이에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한 번 할 거 계란 후라이 하나하나 먹는 거 먹자 약간 소금이 없어서 이건가? 아 소금이 있다 소금이 이건가? 나 머랭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다 알아 야 반딩하시잖아 이건 살짝 살짝 강수끼가 저요 넣어줄게 바로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잠깐만 야 뭐야 야 뭐야 누가 소금 안쳐먹는 야 소금 야 소금 야 영국이? 야 계란은 소금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럼 난 원래 케첩 아니면 안 먹는데 음 정말 맛있다 여러분 이걸 한입에 넣어보겠습니다 한입 뭐해? 뭐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자 가까이 스테이랑 얘기를 좀 해보자 아 의자 하나 더 없나? 아 둘 아 나 하나 있어 여기 거운이 앉아 내가 이걸 아 카메라 기구 좀 빼고 아 야 개.. 의자를 가져왔는데 내가 옆으로 가져와 야 승민이 이거 거의 이거 가운데 널 놓고 있는데 아니 지금 나 먹고 있어서 지금 눈밖에 안 보여 괜찮아 아니 진짜 귀여워 나쁘지 않아? 애기한테 자 댓글을 좀 넣어볼까 승민이 맛있게 먹고 있지 야 우리 저쪽 테이프 해야 할래? 저쪽? 좋은 생각 자 내가 들고 갈게 예 을쩍 을쩍 가서 어 잠깐만 예 어 이게 자 이렇게 넣자 자 어떻게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이쪽 테이프로 하자 여기로 배경을 하자 좋아 좋아 의자를 몰라 넣어버려 각도를 좀 맞춰 이게 각도가 내려가는구나 아주 좋구만 와우 보인아 와우 스테이랑 뭔가 곧 같이 밥 먹을 거 같은 기분인데 와우 선생님이 좋다 여기 저녁 야 우리 이거 책임져 했던 조합이네 왔네 오우 그렇다 이렇게 없지 이런 책임져 기억 안 나 아하하 춤 뭐 했다 하늘은 할 수 없게 됐었나 하하 오우 기억나? 아니 댄스 브레이크 부분 있었잖아 진짜 와 진짜 귀여웠나 와 진짜 2년 전인가? 응 아 진짜 애기 2년 전이야? 2년 전 우리 딱 20살 나 그때 사진 보여 애기 같더라 저도 20살 말해 근데 진짜 재밌었지 무대 응 스테이 앞에서 희성 무대를 쓰고 응 추천한 노래 있나? 틀 수 있는 노래 노래 한 번 틀까? 노래 한 번 쓰자 아 아까 블루투스 연결해 놨지 어? 잘 준비해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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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애기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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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리하면서 좀 애기 같았어 스피커 엮었어 해 스피커 한 번 해 스피커 한 번 해 스피커 한 번 해 땡큐 쿠키 사고 싶어요 쿠키 팔면 쿠키 팔면 하나를 팔면 블루투스 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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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승컬방 한 번 갈까? 승컬방 김동률 선배님 노래 한 번 틀어? 어 될 거 같아 선배님 감사 한 번 틀어? 취중 진담 응 기억의 습자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다시 사랑한다고 할까? 오케이 아 아 할아버be Bu 주님의 눈과 많이 — 주님의 눈과 떨리들 누구는 재미없는 node 주님의 눈의 눈이 편집 funded 주님의 눈이 편집니다 주님의 눈ippe 할까요? 얼굴 비추고 있어요 이리 와 봐 안녕 안녕 자 나 얼굴 비추고 있어서 비추고 있다 여기 맞지? 맞으면 쿠키야 그거 옆에 히브로 히브로 그냥 그 어부 미트 오오오 이게 아닌데? 미트가 있나? 이 각도 맞죠 여러분? I need it 나의 히브로 됐다 좋아 자 한번 열어볼까? 응 귀엽다 어부 미트 자 아직 두 분 남았어? 어? 어? 두 분 남았네 왜 삑삑 소리 나고 진짜 다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왜 왜 삑삑 소리가 나지? 8분 남았어 이거 안되겠네 이렇게 승민이의 1절 멍컬 만화였습니다 야 노래 다 시켜? 아 안되겠다 노래 다 시킨다 승민아 노래 다 시킨다 분위기 다시 아 아 블루투스 다시 꺼네 아 아 좀 남네 오오 즙 즙 숫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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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 아니야, 전? 야! 쿠키가 전 돼버렸습니다. 야, 이거 완전 눅눅. 근데 이건 진짜 스테이 살아있대. 오, 나도 잘 살아있네. 스테이가 살아있네요. 자,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얼굴만 해. 아, 근데 진짜 쿠키인데 나 떨려. 그래, 이거 그 서브웨이 쿠키는 비슷하네. 어, 맞아, 맞아. 서브웨이 쿠키잖아, 이거. 느낌 알지? 자, 뒤에 후면 카메라를 가리고 오케이. 그리고 과연! 짠! 야, 쿠키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건 이거는 지옥 쿠키 보단 진짜 넓어진다. 어. 근데 원래 이런 쿠키가 진짜 맛있는 거 알지? 맞아. 쿠키가 넓으면 더 맛있어. 스테이 살아있어요.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솔직히 하네. 소금한 거지. 늘 성공했지만 하필 지금 방금부터 취중 진단 불러서 이거 약간 파전같다. 파전이라니? 근데 이게 뜨거워서 아직 아, 이거 아직 모양이 안 굳었나? 이게 원래 뜨겁게 나오면 잘 안 굳어. 좀 쿨당 시키고 좀 굳거든? 야, 그냥 바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버릴까? 그것도 좋은 생각 넣어버리자 이거 좀 뜨거워? 근데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가 약간 여러분 냄새가요 냉장고 냉장고가 있네 그냥 그냥 넣어도 돼? 그냥 넣어 아 안된다고 하십니다 아 안돼 안된다 아 오케이 냉동고에 넣어놓을까? 여기 자리가 좀 멀리서 보면 전 같다고 뭐 만만히 있으면 되죠 스테이 반대로 쿠키가 아주 맛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쿠키 완전 성공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스테이 이렇게 판을 깨고 놀겠다 한 한이 너무 뜨거웠거든 그렇지 조심히 가 맛있게 좀 맛은 기대하는데 원래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맛이 중요해 굉장히 불안하네 지금 그치 응 여태까지 들어줄까? 뭐야 어 오케이 좋아 야 근데 종이와서 좀 어려울텐데 야 어디다 못해 자자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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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자자고자 여러분 대강스쿨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야 접시 어디 있어 뭐하니? 야 접시를 꺼내서 접시를 꺼내서 이쁘게 만들면 되지 이 친구가 요리를 못하는 친구 같은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들어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나봐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진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합쳐 야야야 내가 보여줄게 아니면 이면 자 현실이 보여줬 어 그치 예 웃으면 되겠다 야 야 쿠키가 수프가 됐네 야 근데 안 익었어 그러네 야 안에는 아까 그 물 그대로 이대로인데 한 번 더 넣어볼까 오븐에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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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한번 잠깐만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원래 이거 되게 묽은데 재료를 뭐 하나 안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넣었어 내가 다 정확히 있는데 야 잠깐만 일단은 장갑을 이렇게 어떻게 가죽 덜 되시니까 그거를 다시 모양을 만들자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래 그래 그치? 그러면 모양을 다시 잡고 우리 오븐에다가 한 오븐? 어 오븐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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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임 좋았다 야 근데 되게 따뜻해 안 뜨거워 뭐지? 여기가 내가 봤을 때 덜 덜 해야 될 거 같아 이거 원래 한 개였어? 아니야 좀 뭉친 거 아니야 원래 다섯 개 하는데 두 개가 하나로 그냥 같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기절이 아니야 아니야 죽이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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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복이 집 가서 문다 진짜 아니야 안 울어 안 울어 우린 잘 할 거 같아 아니 영복아 이걸 반으로 만들 거 같아 백년스쿨에 초심을 잊으면 안 돼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달라고 야 영복아 너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아니 이게 야 모양 이쁘었지 이거 어 괜찮아 모양은 예쁜데 그냥 이상해 비주얼이 좀 네 야 원래 맛만 있으면 돼 이걸 좀 눈으로 웃는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아까 반죽 그대로 그치? 그치? 오케이 이거 모양을 좀 더 적고 오케이 이건 좀 끝에 굳었다 어 이게 끝에가 굳었는데 안에가 아직 안 있는 거 같아 어 어븐이 처음 써도 그런가? 이 정도 모양이면 아 이거 나 빼지 잘 쓴 거 같은데 이거는 뭐 거의 거의 완전 잘 없는데 야 괜찮아 모양이 딱 좋아 야 완전 이뻐 완전 이뻐 완전 이뻐 스테인은 좀 파괴됐네 이거 스테인이 뜨거웠어 그럼 그러면 이대로 또 다시 읽고 이대로 또 읽고 한 10분 되겠나? 어 다음 노래 자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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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이 나는 노래를 진짜 오케이 왜냐면 쿠키를 보고 납끼리 사라졌고 그치 이 3화에서 사랑을 써오르는 노래로 들어야지 가자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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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화 2화 2화 잠시 무너졌지 괜찮아 그녀는 너무 잘한다. 잡아줄게 너만의 걱정일게. 너너너너로. 좋은 아니지만 괜찮아. 쿠키는 망했지만. 뭘 망해요. 아, 죄송해요. 맛있게 나왔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곧 나오겠네. 너무 좋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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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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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래 뭐 뜰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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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쿠키 한번 보아볼까? 약간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잘 나오는데 뜨겁다. 잘 나오는데 약간 그냥 얘네는 떨어질 수 없는 유명인가 봐. 그러니까. 계속 붙어있어. 그럼 뭐 떨어지지 마라 친구들아. 되게 물렁물렁하지? 근데 원래 나도 쿠키 만들 때 물렁물렁하는데 시간 야 그냥 냉장하지 말고 근데 이게 뜨거워서 지금 맞아요. 여기다가 미끄럼틀을 붙여놓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아가들아 일단 시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시키면 괜찮아진데? 맞아요. 이거 한 5분? 이게 지금 뜨거워서 이거 옮기자. 냉장고로? 이렇게. 아icles다. 됐어. 자 이거 기다리고 일단 조심해야겠다. 아 맞아요. 이거 치우자. 이거 마셔도 되나? 이거 마셔도 되겠지? 물? 물 안에 있잖아. 물 안에 있잖아. 아 맞아. 물 안에 있잖아. 맛있는 물. 아기들 그냥 건들지 말고 냅두자. 넷. 네네. 갔습니다. Let them cool down. Yes. Let them cool down before detaching. Let them cool first. Let them cool first. Let them cool down. Let them cool down. When they're in the same place. They were like multiple colors like this. Exactly what they were in. Here we go. Let's see. Right. That's not when you're at least one day. That's not bad? Right. When I first started the recipe in the same way, It's amazing. Now look it like it. It's like some sort of like haymalfa's aunty. Haymal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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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honest in fact. 이거 완전.. 나름 나쁘지 않아요. 먹어봐야지. 저는 비주얼보다는.. 되게 파김치랑 잘 어울리는 비주얼이긴 해요. 냉장고에 한번.. 파김치 한번 확인해주세요. 오늘 원래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게.. 원래 쿠키는 파김치랑 맞는 건 아닌데.. 딱 히터네. 히터. 아 그러네. 딱 겨울인데.. 히터로 나오네? 내 맛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항상 생각해보면 우리 만든 거 다 맛은 있었어. 쉐이크도 맛있어. 맞아. 우리 그동안 수박.. 수박 뭐지? 있었잖아. 수박 파채? 화채. 맞아. 화채 기깔났지. 와! 화채 또 만들고 싶다. 맛있었지. 근데 진짜 정신 없었어, 그날. 오늘은 비교적 정신 없진 않다. 한 명이 더 도와줘. 그렇지. 너 도와주는 손 있으니. 아휴.. 손 여자 계좌가. 나보다 뭐 많이 있어. 나 오늘 뒤에서 캐럿프라이 하고. 아 근데 조금은 먹어보는데. 맛있는데? 약간 뜨거워서 그런지. 스테이가 한 입도 다 할래? 한 입! 근데 너무 뜨거워서 이따가 한 입 드릴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진짜 뜨거워. 내가 브라우니는.. 어 브라우니 한번.. 오래만에 만들어갖и게 쿠키즈에이보 쿠키즈에이보 쿠키 뭐? 쿠키즈에이보 쿠키즈에이보 아니야 물이 있구나 왜 물이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유기농 물 아니야? 월간? 물도 유기농 있구나 월간? 쿠키 물 떨어진다 안돼 안돼 유기농 물 어 아 근데 유기농 물이 있다 진짜 쿠키즈는 맛있는 게 유기농 물이네 유기농 매장 가면 봤던 거 내가 처음에 우리 회사 새로운 회사로 갔을 때 그 물 나오는 거 있잖아 연습실에 아 맞아요 진짜 유기농 물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게 유기농 물인가 왜 이렇게 맛있지? 기억나는 거 그럼 봐요 물 맛이 어떠세요? 좋구나 원샷? 아 정말 못 말랐어 너무 못 말랐어 내 거서 못래? 어? 땡큐 어 카메라 렌즈 카메라 렌즈가 아기 같아 이렇게 물이랑 같이 넣으면 기분이 카메라 렌즈가 더러워 야 근데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뭐가 이렇게 선이 떠 있냐 선이 있어? 라이팅 때문인가? 라이팅? 아 뒤에 있는 선이 있구나 아 하하하하 죄송해요 라이팅 오르가닉 자 다음 선곡 받아요 나 딱딱치 오 좀 딱딱해져는데? 오 야 그지? 되게 달고나 같아 달고나 이제 됐나요? 야 한 번 먹어보시는데? 이 정도면 먹을만해 제가 한 번 먹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꺼내서 이따 넣자 그 그 장갑? 그 얍 땡큐 굿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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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 저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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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한 초코집. 좋다. 초코집 맞아요. 초코같이. 엠니엠 들어가겠습니다. 축축한 초코집. 축축한 초코집. 근데 바삭해요. 맞아요. 바삭해. 맛있어. 딱 그 느낌이에요. 사전에 겉부분은 바삭하고 안에는 약간 몰렁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좋네요. 이거 싸서 멤버들한테 줄까? 먹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막상 계속 먹다보니까 맛있어. 아주 주시하네.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거 하잖아.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거 진짜 물이 필요하다. 진짜 목말라. 너무 주시해서 근데 진짜. 우유랑. 딱. 같이 섞어서 마시고. 아우.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저거 뭐해. 기름을 좀 빼자. 기름? 기름을 풀 수 있나? 밑에 깔아놓고. 밑에 깔아놓고. 아 밑에 깔아놓고. 좋아. 응. 참고. 됐다 봐. 아이씨. 근데 이거. 밑에가 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그냥 기름 종이에다가. 이거 100% 붙을 것 같아. 그냥. 예전에 달고나 만들었을 때. 귀엽다. 그렇게 된 것 같아. 맛있겠는데. 내가 봤으면. 근데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밑에가 맞나? 유미? 밑에가 조금. 밑에가. 아주 약간. 오. 그래. 그럼 잠깐만 됐다가. 아니. 미역겐 없죠. 비주얼을. 서창한데. 아래 비주얼이 좀. 그라인드. 아니야. 원래. 자. 약간. 건반도. 판단하면. 하하하. 괴물 튀어나올 것 같아. 에이. 귀여워. 뭔가. 내가 다섯 살이었으면. 다섯 살 때. 이렇게. 쿠킹 만들 것 같아. 알았어. 근데 이제 곧 23살이니까. 할 말이 안 돼. 야.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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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재밌었어. 난 재밌었어. 예전보다 낫지. 예전에. 그냥. 파티였지. 헬 파티. 야. 소리꾼 캐롤 버전이 있어? 캐롤. 캐롤 버전이야. 나. 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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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크리스마스. 소리꾼. 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나. 저희의 마지막 비주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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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까이서는 보여드리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멀리! 멀리! 최대한 멀리! 자세하게 보지 않아야 사랑스러워 딱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짜잔 하고 볼게요 네? 짜잔 축축한 초코칩 오케이 오케이 축축 축축 아주 축축하네 어우 자 댓글 몇 개 읽고 내가 이 쿠키를 평가를 한다면 한 비절 빼고 4 out of 5 오 진짜? 4점 out of 5 그러면 딱 달고 너무 달지도 않고 아 근데 기회를 살짝 많아서 3.5 너무 이상한데 그래 야 진짜 자세 있게 4점 가자 야 4점! 4점! 항상 쿠키를 너무 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시절을 해보는 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첫 레시피여서 나도 응 좋았어요 좋았어 괜찮아 맛있어! 맛.. 맛.. 맛은 좋아 그래 야 정말로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솔티하지도 않고 근데 기름은 조금 많아도 그래도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저는 이제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우선화는 4.5 4점 만점에 4점 아무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뭐 하는지 모르겠지 몰라 아무튼 아무튼 야 초코 쿠키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용보이 갖고 형 만들었던 게 정말 메시잖아요 아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만들었어 다 같이 만들었어 다 같이 만들었어 쿠키는 이제 혼자 만드는 게 좀 성공적 내가 벌써 나랑 낄끼리여서 형? 진짜 다 다 되게 재밌었어 좋았다 재밌으면 됐지 별의별가 많이 했네 갑자기 이거 만들다가 오븐에 넣어놓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재밌으셨죠? 재밌으셨으면 됐습니다 쿠키 방이었는데 아 요리방이었는데 이제 노래방으로 다시 변하고 아 재밌었지 그래 얘들아 너네가 행복했다면 됐다 근데 이거 항상 댕냥스쿨 했을 때마다 저는 마지막에 나오는 댓글이 있어 너네가 행복했으면 됐다 너네가 행복했으면 됐다 정말 익숙한 댓글이다 네 스테이가 행복했으면 됐습니다 자 댓글 조금 읽고 몇 개 댕냥스쿨이지 역시 댕냥 쪽 스쿨 최고야 과정이 중요하지 그죠? 근데 저희가 과정이 가장 재밌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랜만에 댕냥스쿨 해서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 진짜 이게 보기만 하다가 참여하니까 또 새로운 재미가 있네 그렇지 요리에 새로운 재미도 느끼고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마지막이 언제였지? 작년에 기억하지 말자 아 오케이 나는 근데 혈관을 타고 그때 기억이 새우새우 떠올랐어 쉐이크만디로 야 쉐이크만디로 야 쉐이크만디로 아니 화채 먹었었지 와서 어 맞아 맞아 화채가 안패드해 솔직히 말하면 스무디가 제일 힘들었어 그때 진짜 제일 정신없었지 아는데 막 흘러나오고 할아버지 팬케이크 기억나? 할아버지 팬케이크? 응 우리 우리 야 숙소에 하셨던 것도 딩야 숙소였나? 맞아 그치 맞아 맞아 팬케이크 만들어서 그때 맛있었지 재밌었는데 맛있게 먹었지 아 아직도 그 머랭 만들어 놓고 머랭에다 계란 노린자 했는데 그거 너무 섞어버려 먹고 다 죽었던 거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잘했다 너네가 좋았으면 됐어 쿠키 쿠키 사진 마지막으로 한 장 남겨놓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예쁘게 고정해야 돼? 이거 뒤집.. 야 차 만들어볼게 뒤집자 뒤집자 어 야 이게 야 완전 이쁘네 야 잠깐만 너 뒤집었어 여기다가? 어 그냥 이렇게 뒤집었어 아 괜찮아 이게 이게 아래야 휴지 붙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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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이미 기름을 먹었어 보다 됐다 이미 기름을 먹었어 야 귀엽다 쿠키야 야 예쁜데? 됐고 그러면 나는 하트 저거 여기 아 예예 그거 좀 쓰자 아 그냥 슉 아 오케이 하트 나는 나는 스프링클 맛있는 스프링클 비주얼적으로 좀 더 맛있게 눌러 눌러 펴 펴 그냥 펴 아 안 들어가네 오 펴 그냥 이렇게 진짜 진짜 만들기 어렵구나 진짜 영복이가 그동안 쿠키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오늘 깨달았지 진짜 근데 영복이 쿠키 진짜 맛있는데 맞아 근데 요리 다 맛이 쉽지 않아 어 맞아 많이 해봐야 돼 나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맛있어 보겠는데 아기자기하네 그래 됐어 하 하 하 하 막히 일단 예쁘게 딱 만들고 괜찮네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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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예쁘다 좋아 야 아주 아주 예뻐 자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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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성공했어 우리 야 진짜 낫배드 이거 사진 딱 찍고 음 스테이도 먹어봤으면 좋겠어 아 그럴 사이 네 이거 진짜 귀엽다 하트 넣어버리고 우선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응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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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베긋 나무게 어 야 어 야 이 저리 좋은데 진짜 낫배드 아잇 하 컬러풀한 것 좀 더 붙어 응 시선 분산 야 진짜 나쁘지 않아 웰던 쿠키라차 아 우리 쿠키라차구나 하나 둘 셋 음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아 야 좋다 아 이쁘 우리 사진이 역시 역시 우리는 천재였어 진짜 스테이가 이렇게 응원해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잘 스테이한테 사진도 꼭 보여 드릴게요 어 어 괜찮아? 아 너무 열심히 요리를 했나 봐 괜찮죠? 짝 짝 짝 짝 짝 오 이쁘게 나오는데 이쁘게 나오니 하 너무 좋은데 마지막 댓글도 오 뭐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히 대웁니다 네 어우 너무 좋아요 즐거우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쿠키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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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늘 고생했다잉 감사합니다 스테이도 행복했다면 됐다 그럼요 그럼요 진짜 오늘 위해 이렇게 스테이를 위해 쿠키 레시피도 준비하고 쿠키라차 우리 다같이 코에 생크림 묻히고 앞에 나와서 캡처 타임 해줘 들어가고 마무리하자 오케이 자 내가 부쳐줄게 얼굴에다가 뭐 뿌려버리는 거 아니야? 자 너무 무겁지 않게 기분이 이상해 내가 하면 상황인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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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수염 수염? 수염 가자 아니 난 안 할래 나 안 할래? 이렇게 해다가 잘 해줄까? 잘 해줄까? 되죠 이게 해버렸네 약간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줘 거기다가? 어 어 됐다 완벽했다 하하 하하 Institut 수염 맞지? 수염 맞는거 같기도 하고 많이 다 흘린거 아니지? 이게 무슨 수염이야? 걸티 괜찮네 하나 둘 셋 됐다 맛있겠군 캡처가 안 돼요? 왜? 캡처가 안 된다고요? 요즘 캡처가 또 안 돼 왜 안 돼? 야 왜 왜 사진 찍자 왜? 떡볶이 찍자 떡볶이 찍자 오케이 그만 그만 정리하고 됐다 안 잡겠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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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백냥스쿨에 오늘 잠깐 스페셜로 온 족제비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어 넌 닦을래 넌 닦을래 다 못 찍길래 카메라 여러분 봐줘서 고마워요 조금 정신 없었을 건데 우상탕탕 였지만 사진은 사진에 현진이가 올릴 거예요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하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동료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대니어수술도 하고 또 재미있는 V LIVE 해줄테니까 스테이 많이 다음에 너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진짜 용복이의 성공적인 쿠키로 네 다음에 다음에 우리의 과정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말 더 두 배로 고맙게 모을게 예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러 뵐까요? 다 같이 인사하면서 그냥 좋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테이 오늘도 재미있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굿나잇 다음에도 볼 수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안녕 안녕 바이